신발을 한 열 글씩 매달 사는데 이게 한 달씩 있는 거라고요? 사흘이면 한컬레 짝성 남아 볼 쪽은 내리게 달자 신발만 아들아 어? 내 아들 오나봐 뭐 하는 거는 그냥? 어디 불편하세요? 짧아요 안 떴게 짧아요 짧아요?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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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하고 수세미하고 옷걸이하고 주방품이 있어요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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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또 깜깜 심고 걷어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진짜 멀쩡한 사람도 너무 그런 사람은 너 나 저러고 다니니까 휜드 좀 쉬어, 휜드 좀 쉬어 아이고 뭐 생태양이야 이거 얼마지? 하나, 총을 쟤 볼 때만 기다리잖아 어기만 기다리는 거예요? 이런 거는 그거 쟤한테 있는 거는 다른 데도 안 사지 아기만 아기만 해봐, 고쳐 아기만 해봐 많은 사람 만나고 애기 낳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나아지 같이 오는 데에 방송에 관한 바 아기만 기다리는 건데 마주에 정사 노한이징 날씨는 타고 오게 사과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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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하신지는 언제부터 하신거에요? 8050년부터 시작하게 시작한거에요 부모님이 저작한거는 동생들한테 짐이 될거에요 이거는 내 내 이름으로 타라보이는걸 보여주려고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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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ld 신난다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